안녕하세요 레이저 공식 판매점 홍대입구 A랩 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어 최근에 레이저 마우스 키보드 여러가지 신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뭐 언박싱 이나 뭐 제품에 대한 스펙 리뷰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훌륭하신 유튜브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찍어주신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공식 판매점이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해소를 시켜 드리고자 레이저 마우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이 3가지가 있죠 바이퍼 데스 헤더 바실리스크 이렇게 이런 라인업이 가장 대표적인 레이저 마우스 라인업인데 이 제품들이 가장 최근에 무선 라인업들이 다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죠 그래서 바이퍼 데스 헤더 바실리스크 무선 라인업들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를 해드리고 지금 판매가가 얼마고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 과연 좋은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제품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제품은 바이퍼 V2 프로 색상은 화이트에요 이 제품이 가장 먼저 나왔죠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제품은 최근에 나온 데스 헤더 V3 프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충전독과 함께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정말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실리스크 V3 프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그래도 레이저를 대표하는 마우스 3대장의 무선 라인업인데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품의 가격부터 좀 먼저 알아보고 가죠 바이퍼 V2 프로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1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데스 헤더 V3 프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퍼 V2 프로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출시가 됐어요 23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바실리스크 V3 프로 이 제품은 23만 9천원에 출시가 됐어요 물론 바실리스크 V3 프로에 23만 9천원 가격은 지금 여기 같이 되어 있는 충전독은 포함이 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충전독은 별도로 구매할 때는 9만 9천원이라는 가격을 별도로 지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같이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이 돼서 패키지 상품으로는 2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센서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 3만 dpi 그리고 750ips 그리고 최대 70g의 가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제품 모두 다 3세대 레이저 광학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세대나 2세대에서 보여줬던 더블클릭이나 찌겋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이고요 예전에 1세대 2세대보다 현재 지금 적용돼 있는 3세대의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조금 더 텐션감이 있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제품의 무게를 한번 보죠 자 바이퍼 바이퍼 V2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퍼는 조금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품이죠 58g 이라는 가벼운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레이저의 감성 그러니까 rgb led가 모두 다 빠졌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스웨더 V3 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품이 이전 데스웨더 V2 프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무게가 63g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퍼 V2 프로와 한 5g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경량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제품 모두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실리스크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품이 이런 경량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품이 아니라 인체공학 그 다음에 많은 버튼의 수 커스텀 가능한 버튼 그리고 이런 옆에 달려있는 쉬프트 같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서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좋은 마우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무게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지금 V3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2g 112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는 거는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RGB 감성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사이드 사이드 부분에 사이드 부분에 있는 이 RGB 그리고 휠 부분에 있는 RGB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선 충전독 충전독에도 이전 충전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LED가 있기 때문에 RGB를 구성을 해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 될 거에요 세 가지 제품 중에 바실리스크 V3 프로만 지원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휠 이 휠 보이시죠 이 휠 바실리스크 V3 프로의 이 휠은 일반적인 휠 사용도 가능하고 이 버튼 하나로 프리스피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쭉쭉 돌릴 수 있는 휠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휠을 가지고 좌측과 우측으로 눌렀을 때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틸트 버튼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바이퍼 V2 프로 제품과 데세더 V3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 동글을 사용해서 2.4GHz 무선 사용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동봉된 충전 겸용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사용과 USB 동글무선 유선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바실리스크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두 가지 제품이 지원하는 2.4GHz USB 동글무선 USB 동글무선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물론 유선으로 연결해서 유선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된 기능은 바실리스크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세 가지의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바실리스크 V3 프로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새 제품의 최대 사용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퍼 V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스펙상에 살펴보면 최대 8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충을 했을 때 완충을 세었을 때 최대 8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대세더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했을 때 최대 9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바이퍼 V2 프로 같은 경우에는 80시간 대세더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90시간으로 표기가 되고 있구요 이 바실리스크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루투스를 사용을 했을 때 최대 100시간이라고 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2.4GHz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90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투스가 저전력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뭐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차이점은 이 바이퍼 V2 프로와 데세더 V3 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우스의 옆면이 맨들맨들해요 옆면이 옆면의 어떤 그립을 좀 견고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전 모델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제품 안에 이런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립테이프가 기본 구성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그립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바실리스크 V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이 마우스 좌측 우측 이런 부분에 미끄럽지 말도록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퍼나 데세더처럼 그립테이프가 동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차이점 하나만 더 알아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세 제품을 동시에 같이 놨는데 바실리스크 V3 프로 제품만 지금 제가 충전독 위에 올려놨죠 이 충전독도 레이저 마우스 충전독 프로라는 제품으로 이번에 같이 새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예전에는 바이퍼 얼티메이트나 데세더 V2 프로나 아니면 나가 프로 이런 제품에 호환해서 쓸 수 있었던 마우스 충전독이 있었죠 근데 그 제품이 거치도 좀 불편했고 바이퍼 얼티메이트 같은 제품이야 제품 기본 구성품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뭐 나가 프로나 데세더 V2 프로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치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 제품인데 물론 이번에 출시된 이 마우스독 프로도 별도로 구매는 하시긴 해야 돼요 바실리스크 V3 프로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할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제품이 이전 제품에 비해서 좀 굉장히 나아진 게 차징 퍽이라는 자석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자석을 활용을 해서요 요렇게 자석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탁탁 붙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차징 퍽 밑에다가 달아 놨는데 여기 보이는 요 동그라미가 차징 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독에 올렸을 때 딱 붙는다라는 거 이 점은 이전 충전독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는 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신제품으로 출시된 레이저의 3대장 바이퍼 데세더 바실리스크 무선 제품들이 다 나왔는데 정작 이 충전독을 지원을 하는 건 바실리스크 뿐이라는 거 이 충전독은 바이퍼 V2 프로나 데세더 V3 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이저의 3대장 마우스 3대장 바이퍼 V2 프로 데세더 V3 프로 그 다음에 바실리스크 V3 프로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똑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아 나한테 맞는 마우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마우스는 직접 잡아보고 그립감을 느껴보고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매장에 이 세 제품 다 진열되어 있고 구매도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저희 홍대입구에 있는 A랩 방문하셔서 제품 사용해 보시고 저랑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대입구에 있는 레이저 공식 판매점 A랩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